와...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.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...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. 그래... 꽃 향기가 나... 하지만... 어? 뭔가 이상하네... 에이,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. 그래...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. 릴리! 릴리! 들려! 릴리! 드론을 먼저 올리다니... 진화했구나... 평범한 녀석은... 아니야... 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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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야stesage 나 Woman tone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그랬군요. 이분은 괜찮아요? 음, 별거 아니었어. 자세한 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